네, 인증되셨고요. 네, 이수연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김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표정이 안 보이니까. 먼저 팬메이드 라이브 엑스마스 스페셜 이벤트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실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. 놀라신 거죠? 귀가 굉장히 빨개지셨네요. 우선 제가 오늘 수연님이랑 여자친구분이랑 이렇게 모시고 노래를 전해드리기 전에 수연님이 보내주신 메시지가 있어서 먼저 읽어드릴게요. 곧 천일을 앞둔 헬스 트레이너 커플입니다. 제가 말은 하지 않아도 제 걱정을 하고 있을 여자친구에게 특별한 기념일을 선물하고 싶어요. 저희가 즐겨 듣던 김필님의 노래를 직접 듣게 된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. 저희의 산타가 되어주세요 하셨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산타 비슷한 색깔인데 외모가 산타 같지는 않아서 부족하지만 최대한 산타 역할로 오늘 시간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을 위해 부르는 첫 곡은요. 드리머라는 노래 먼저 첫 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실과 꿈은 어디에 절망과 희망 그 어디쯤에서 서있는 난 너를 찾아서 그 어디에 절망과 희망 그 어디에 절망과 희망 그 어디에 절망과 희망 변하지 않는 삶이라고 해도 그래 이렇게 나 그래 이렇게 나 두 눈을 감고 좀 더 크게 숨을 뱉어 그래서 그럼 아마 조금 더 버틸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가면 조금만 더 가면 나를 찾을 거야 나를 찾을 거야 지키려고 지키기 위해 지키기 위해 지켜내려 했어 지키기 위해 지키기 위해 지키기 위해 지키기 위해 훌륭하게 지키기 위해 지키기 위해 RI가 I'm a researcher for a dreamer I'm a researcher for a dreamer I'm a researcher for a dreamer 하늘 위 내 맘에 닿을까 얼마나 속여야 도란이 들릴까 변하지 않는 생각 오해도 그리기록 있나 그리기록 있나 You're true, you're what is true I'm dead too, you're what is true 여전히 이 자리를 지켜 여전히 이 꿈으로 여전히 이 자리에 닿을까 드리머라는 저의 곡을 전해드렸고요 프레이라는 기도라는 곡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모든 것들이 괜찮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담은 곡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걸 다 알기에 완전하지는 않아 전부를 안다고 가끔은 확신했지 작은 속삭임에 흔들리던 순간도 I pray 나를 부르는 저 깊은 어둠에 온전히 매료되지 않기 나를 누르는 차가운 눈빛에 온 마음이 얼어붙지 않기 I pray 내 어둠 속을 헤메이는 순간도 익숙한 따스함을 따라서 천천히 흘러가기 I'll always pray for you with all my heart ъ1st 어둠에 원하는 강의 아들어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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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져길 바르네 이해하려 할수록 초라해지니까 어린이 되는 건 내게 좀 보고 조그만 모습에 무너지는 순간도 I pray 나를 부르는 저 깊은 어둠에 온전히 매료되지 않기 I pray 나를 부르는 차가운 눈빛을 온 밤이 얼어붙지 않기 I pray 내 어둠 속을 헤매이는 순간도 익숙한 따스함을 따라서 천천히 흘러가긴 해 I always pray for you with all my heart I pray for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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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다 더 가까이서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이런 상황이라 그래서 제가 작은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오신 게 기념일이고 들고 다니기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죠? 그래도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나가실 때 꼭 받아 가십시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저와 함께하는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김필이었습니다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김필 가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공연 보는 게 좀 걱정이 됐었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다 방역 수칙도 잘 지켜주시고 하셔서 걱정 없이 봤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엑스마스 스페셜 라이브 의미 있고 좀 기억이 오래 남을 것 같은 그런 무대였습니다 네 오늘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신 현대카드 다이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이 영상은 현대카드 다이브 앱 그리고 멜론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김필이었습니다 김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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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